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며 하늘에도 불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못하시니라. 아멘 권사님 한 분이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집사님이 보기에 이 권사님은 거의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보기에 도대체 가정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교회에 와서 사시나 그래서 하루는 불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왜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에 오세요?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이 소중한 만큼 교회도 소중하지 왜요? 아멘이 결이 다른 느낌인데 왜요? 왜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육적 생명의 안식처이고 교회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동안 며칠 동안 우리가 낮에 말씀을 쭉 들었던 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보금적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보금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육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아 거듭난 생명을 담고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은 이 땅에 70, 80, 90을 사는 동안 육적 생명의 안식처예요. 가정이 참 소중하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 기복, 공동체.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대단해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입가에 늘 행복이 있어요. 가정이 그렇게 서죠. 구약성경을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면 신약성경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선물로 주세요. 육적 생명의 안식처, 영적 생명의 안식처.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 70,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70, 80으로 인생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면 이미 이 인생은 뱃속의 열 달이라는 과정을 고쳐요. 아세요? 어미 뱃속의 열 달은 이 땅에 70, 80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에 70,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영원까지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육적 생명의 안식처와 영적 생명의 안식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면 육적 생명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가치예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어제 아멘은 어디 갔어요? 어제께 홀라한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뱃속의 열 달이 잘 살았다고 잘 산 게 아니고 이 땅의 칠샤팔심을 잘 살았다고 잘 살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살았는가 누가 잘 믿었는가는 영원에서 결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진정한 가치다. 이걸 꼭 잊지 말아요.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었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에 끝이 나오고 그 예수를 만난 인생이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네요. 이렇게 봐요. 정말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죠. 자, 우리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세 가지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뭘까? 그 처음이 보혜사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잇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배단히 촌에 오실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계획 가운데 오셨어요. 삼위일치 하나님의 사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다. 선물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주의 성령은 자, 예루살렘에도 지금 이곳에서도 과거도 희망도 미래도 통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자들이 제자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비로소 제자가 제자돼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존대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 성령 충만한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들한테 설교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봐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 보곤 8장에서 누가 보곤에서는 이 좋은 걸 뭐라고 그랬어? 성령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건 뭐야? 구원. 시험 문제를 잘 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으실 것이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뭐다? 성령. 여러분이 주님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뭐야? 거짓말하지 말고 원래 하던대로 무슨 갑자기 성령이여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따라서 봐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에 대해서 따라서 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사모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에 내가 원하고 사모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가장 마지막 사역이 뭐죠?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인식이 좀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인식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제 이렇게 통성기도 시키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성풍에 지교회 회원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데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줘 나 지금 설교하다 자꾸 헷갈리려 그래요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런 분이 또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해 절대 그렇게 찍지 나야 이 한 시간이면 끝나지만 저 복사님은 얼마나 미치고 벌떡 뛰고서 그래서 성령은 교단별로 다 달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석교를 향하여 바울의 질문이야 믿을 때에 믿기는 믿었는데 보금을 알았는데 성령을 따로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석교회가 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 보금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잘 봐요 구원에 있어서는 보금이면 충분해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보금이면 충분해 믿음이면 충분해 그런데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나는 능력은 신학공부를 한 목사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풍의 회원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이런 은혜를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중에는 무슨 성령시대가 따로 있어 지금 옛날에 마가이완의 다로파에서 끝났지 지금 방언은 다 마귀 역사여 이렇게 부정하는 순간 성령은 없어 없어 없대잖아 제가 잘 봐봐 그리고 교단별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일단 성령을 받은 거지 인정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야 내 호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걸 모르면 못 써 내 안에 인격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성령이 오사 내 인생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인생의 목표를 흔들고 내 삶을 뿌리채 흔들 만큼의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는가 굉장히 인격이야 강아지는 문 안 열어줘도 내가 환영하지 않아도 들어와 왜 인격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반드시 허락받고 들어와야 돼 며느리 왜 인격입니까 왜 강아지가 사람들이 편해 인격과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는 날 보고 뭘 고치라고 안 해 그러나 왜 부부 생활이 힘들어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여 서로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힘든 거야 왜 성령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완벽한 성령이 오면 나를 그냥 두지 않아 샘솟듯 아멘을 아시는 그대여 고맙소 자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야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릴 정도로 내 삶의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 내 삶의 목표가 흔들릴 정도로 제자들을 바꾼 건 예수님 제자 훈련이 아니야 마가이완의 다락방에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교회는 교회가 교회도는 그건 좀 이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게 여기까지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저 암행 때문에 헷갈리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이제 중심을 잃지 않고 할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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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이 하도 안 하니까 죄가 허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간 선물이 그 처음에 뭐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춘만은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춘만인다 매력이지 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 두 번째가 이거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굉장히 중요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따라서 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인격이야 계시니라 말씀이 인미나 인해가 아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신기하지? 잘 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제로 보면 따라서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잇고 오셔서 육신을 잇고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중에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시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도마가 안 믿어 나는 만져봐야 돼 정말 부활했어 나는 안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 잘 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 나타난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보였다가 아니라 나타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예수를 나타냈다는 거야 그게 수준 높은 말이야 보이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거지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해 나의 주심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기 있다 따라서 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자 봐봐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잇고 말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두고 가셨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본 것처럼 아멘해봐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얻고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떠나서 구원의 원리를 찾는 건 다 이단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크게 말하겠어요 말씀 안에서 구원을 보고 말씀 안에서 영생을 보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이이게 시제르디 말씀이 바치 부족한 것처럼 말씀 밖에서 다른 것을 찾으면 다 가짜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체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고 가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본 것처럼 도마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본 것처럼 우리는 아멘해바 말씀 안에서 구원을 봐요 말씀 밖에서 구원의 원리를 찾는 건 신천지고 누구고 다 가짜예요 절대 원리예요 자 오늘은 지금 이걸 원래는 성령에 대해서도 좀 몇 번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몇 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교회를 말하려고 교회를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 처음이 뭐다? 보혜사 성령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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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세 번째 물었으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잘했어요 교회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선물 따라서 봐요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를 선물로 주고 가셨다 잘 봐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봐봐 그래서 우리 보금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가 우리 예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교회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 여러 가지로 말해요 주님의 몸 또 하나님의 지 성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돼 자 성경적 정의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우시는 걸로 하고 어제 아멘하고 바톤터치를 한 거야? 그냥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분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안 왔구만 안 하고 그랬어 저 안다 누군가 아이고 고마워요 자 한 번 자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오늘 할 시간이 없고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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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별된 무리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으로 불리음을 받은 이들이 교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무형교회는 이 모임 이게 교회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모임이지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 교회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교회를 또 하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이렇게도 표현해 따라서 봐요 제2의 성육신 한 번 더 제2의 성육신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봐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신 엔뉴스님이 몸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후활하시고 이 주님이 이 몸으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이유는 왜야 죄 없이 와야 되니까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비논리지만 믿음 안에서는 다 논리야 설명되어지지 않는 보금은 보금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습니다 강요해서 이해하려고 할 거 없어 성경은 100% 설명을 다 해줘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수준 있게 표현하면 제2의 성육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교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돼 이걸 꼭 잊지마 막 교회를 바로잡겠다더니 내가 교회를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든지 니나 정신을 차리 자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 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제2의 성육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럼 교회는 무언가 여러분 봐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아?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머리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또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지체가 우리면 교회와 나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와 주님도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교회야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이 거하시는 전 내가 곧 교회야 따라서 봐 나는 교회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 요거 알려주려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까지 구구절절 얘기한 거야 한번 따라서 봐 그러니까 나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이니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냥 지교에서 왔지만 우리 광산교회 교인이라고 봐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 나는 교회다 우리는 광산교회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다시 이제 내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봐 나는 교회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여 네가 문제여 다시 해보자 나는 그렇지 우리는 교회다 그러면 되겄냐 우리는 이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다시 나는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 교회의 아픔은 아픔은 내 아픔이야 교회의 눈물은 내 눈물이야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안 아파 저렇게 통곡을 할 정도로 아프 저거 저거 봐봐 오늘 오자마자 눈물 난다잖아 너네들은 며칠 듣고도 지금 눈물이 없는 땡큐 지도 보고 아멘어는 스타일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나는 다시 나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교회와 내가 따로 그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가끔 한국교회를 걱정해 목사님이 안산에서 복귀하잖아 34년째 역사 속에서 안산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세월호야 세월호 말씀드렸잖아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아이들만 여섯 명 하늘나라로 갔다 큰 아픔이고 눈물이었지 당시 기독교 연합회장이 저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 섬기며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행자부 장관 만나 도지사 만나 시장 만나 국회의원들 만나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당신은 대세가 세월호 인바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명성교에서 세월호 대책위원회 기도회 할 때 내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냐고 고마워요 그래서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습이 안되는 거야 뭐 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의견 이거 위에 보고 하겠어요 그렇게 가서 안 와 너무 답답 정치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뭉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통합측에 희망봉사다 단장이신 김사만 목사님을 롯데호텔에서 열어야 만나 오해하지마 지금 유재명 명함으로는 안 만나죠 근데 당시 그 명함으로는 다 만났지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로 뭉치기를 원하며 제가 총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합동측 총회장 통합측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한 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벽에 부딪혔어요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광화문의 감리교 교단 사무실에서 감리교 감독회장을 만난 후에 나오다가 엉엉 울어서 너무 마음이 한국교의 처절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운전해 주는 형제한테 제가 울면서 딱 타니까 비서가 이래 복사님 복사님 다음에는 암흑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산으로 가자 복사님 약속이 돼 있는데요 오늘 못 간다고 말씀드려라 이제 더 이상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걸 느낀 거야 너무 아픈 마음 가지고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안산까지 가는 한 시간 한 20분 동안을 얼마나 울었나 안산에 가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강닷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가슴이 다 아파서 한 시간 내내 울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시간 내내 울었더니 참다 참다 그 기도를 받으시던 주님이 한마디로 끝났어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걱정하냐 너 범위가 너무 크다 너는 한국교회는 나한테 바뀌고 너는 네 걱정 너나 바로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비방해 교회가 나야 내 수준이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죠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비판하는 건 내 얼굴에 침배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 유난히 목사님의 허물이 많이 보고 있고 교회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걸 다 이겨내고 은혜를 받아야 도록 교회는 나야 우리는 황산교회 우리는 따주교회 우리는 한평교회 이걸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다시 한번 해보겠어 정신차려 나는 우리는 아멘 교회와 나가 하나이기에 교회가 아프면 나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나도 울어 여러분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살살 해봐 다시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부부가 앉아서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아니 그 사장 저놈 새끼가 그냥 나를 우습게 하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셔 그냥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아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제하고 바꿨기 때문에 언제나 바꾼 건 더 센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서 할게 도와대 여러분도 기도를 해줘 우리 목사님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정에 와서 위로 받아 사장 씻고 부장 씻고 부장놈까지도 안 북대로 입고 내가 그 놈을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밤새 씻고 아침에 가방 들고 또 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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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 받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다음 영적 생명 공동체이 됩니다 교회가 쌈박지라면 가정들도 부부하죠 내 교회가 있다 성경책 탁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닌지 알아 어느 날 이거 들고 오늘은 어디 가지 문 앞에서 이 혼돈 속에 있어 가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빌리포 가이샤라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렇게 물어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비로소 때가 되었다 싶어서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토론은 세레이완, 엘리아, 엘리미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 지금부터 잘 들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음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말고 네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덜어낸 세레이완, 엘리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은 그 대답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하나로 보았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을 보고 메시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렇게 말해요 파효나 심을 하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지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자 이때 주님이 비로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공 16장 18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마태공 16장 18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18절 한번 아 17절부터 18절 두 절 읽어보자 시작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까지 교회를 중요하게 말해요 제2의 성육신으로 그런데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기 여러분 이 광산교회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이 광산교회의 시작은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생겨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인의식은 복이지만 주인 노릇은 저주입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 알아요? 주인의식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나여서 내 몸 이상으로 귀하게 주인의식은 복이지만 주인 노릇은 힘자랑하면 저주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직분 중요한 것 맡은 사람일수록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신학생이 목사 곳이 보면서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단위 목사 떨어졌어요 끊임없이 내로 끊임없이 겪는 손해로 나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충성은 하지만 나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처럼 힘자랑하면 불행이야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주님 교회의 주인도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다시 띄워줘 봐요 18절 다시 띄워줘 봐요 내가 내게 이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따라서 봐요 교회의 기초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데 그 기초는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봐요 반석 위에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이 반석이 뭘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캐토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봐 이게 교황권의 근본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아닙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야 잘 봐봐요 그냥 교회에 십자가 달렸다고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오 예수 안에 예수를 보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무리 고로 이렇게 말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고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고로 안상홍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 그래서 교회가 매주일 예부에 오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위험해 그래도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나도 믿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나도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만 타고 교회가 아니야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 성경 밖에서 구원을 찾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도 이단이야 이만이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저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자 물어봅시다 이만이나 안상홍 그 집단들이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 크게 해야 안 해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데 어떤 메시아? 따라서 해봐요 시대적 메시아 다시 시대적 메시아 잘 들어봐 아브라함도 메시아였어 당시에 모세도 당시에 메시아였어 다윗도 당시에 메시아였어 예수님도 당시에 메시아였어 말틴 루터도 당시에 메시아였어 그리고 지금 메시아는 누구? 이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시대적 메시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크게 안 해 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일 메시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가 안상홍이가 박태선이가 문선명이가 아무리 메시아로 흉내로 흉내를 내도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는 못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못해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단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다 고는 못해 무슨 말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본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야 그 하나님을 보고 보았을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당신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영생 없는 원리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당신에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반 신천지 이만희가 안상홍희가 아무리 메시아 흉내를 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보되 왜? 지죄를 지가 알렸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그래서 이 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청소년기를 숨겨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피가 잘 때 이렇게 나갔다가 타이로 피가 들어와서 메시아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걸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도 속고 미혹당한 자들이 함께 속고 여러분은 거기 있지만 성경 밖에서 구원을 찾는 건 다 가짜예요 아멘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외에 다른 데서 신앙 고백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뭐냐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달렸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생하는 원리로 깨달아 고백할 때 그게 교회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교회에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다 아니다 고로 신천지는 교회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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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봐요 교회의 완성 18절 다시 띄워줘 봐요 내가 내게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따라서 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의 기초는 뭐다 신앙 고백이라고 여자가고 시험만 보면 다시 교회의 기초는 뭐다 따라서 봐요 교회의 완성 자 봐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따라서 봐요 세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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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세웠다는 거예요 세울 거라는 거야 세울 거라는 거야 앞으로 세울 거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교회가 완성이 될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에 비로소 회당이 교회되고 안식일이 주일되고 율법이 보금되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인 가운데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 교회의 완성은 성령의 임재 고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파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듯 광산교회를 방문하고 나주교회를 방문하고 한평교회를 방문할 때 어쩌면 우리는 교회 건물이 몇 평이고 이렇게 지었고 저렇게 지었고 외적인 걸 자랑하고 싶지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 이렇게 말했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 교회의 가장 귀하게 교회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바는 여전히 보혜사 성령 아멘에 바여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지어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신앙고백 너희가 믿을 때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는 성령의 능력이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 인생 다 별것 없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을 준비하고 이제 나이를 보고 가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 젊은 집사님이 좀 서운했는지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20년 젊어져? 내가 그 20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사산을 넘었는데 내가 20년 너 앞으로 내 나이 20년까지 살 거 보면 너 걱정스러워 죽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아휴 목사님 목사님 20년 젊어지만 하나님 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 자신 없어 지난 20년 더듬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손쉽게 물어봅시다 목사님 지난 20년 돌아보면 하나님 일 많이 했고 죄 더 많이 졌고 너 처음 왔지? 이번 주에 이 스타일이 있었어 내가 목사님이 죄 많이 졌다 그럼 아니요 하나님 일 많이 해 이렇게 말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자기는 오늘 처음 와갖고 계속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 헷갈리는 중이야 꼭 곤란하면 아면으로 해버리고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20년 젊어지만 죄만이 저 하나님 일 많이 해 아니야 돌이켜보면 다 죄 뿐입니다 나름대로 은혜 끼친다고 다녔지만 내 안에 순간순간 죄성이 드러나 너무 부족한 거 목사가 목사로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이 않고 살아낼 수 있어? 내 의지 거기까지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목사라는 이름이 그 목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기도가 영적 행위야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해? 기도가 주는 축복은 성령 충만이거든 기도가 왜 중요해? 여러분 한번 손짓고 오시다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은혜 떨어지면 왜 봉사를 못해? 지랄지랄 하면서 봉사 다 해 주차완내 오면서 막 시벌시벌 하면서 안 내 아까 찬양 은혜로 안 해 너로 그 찬양하고 가잖아 내가 그래서 갈 것 같아서 칭찬 안 했어 딱 스타일이 끝나고 갈 것 같더라고 가진다고 나쁜 게 아니야 그분 바쁘니까 가야 돼 나 그거 인정해 가는 게 문제다 이건 하지 않아 여러분 같이 할 것 없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쁜 사람은 또 가야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한다니까 식사당번 주일날 막 하면서 그녀는 왜 안 왔냐고 내 말 마저 틀려 성가대원에서 다 죄 줘 은혜 떨어지면 헌금 해보대 헌금 다 헐껏 하면서 은혜 떨어져도 해 여러분 11조 뛰고 싶어서 뛰어 뛰어야 되니까 뛰어 11조 할 때 그냥 감사해요 아니면 돌라먹고 싶어 그거 다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솔직히 목사님 목사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설교할 수 있어 없어 더 잘해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기도야 대표 기도는 은혜 기도는 영적 행위야 기도가 살면 결국은 살아 기도 가운데 가장 구할 게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금요기도의 시간 막 이런 기도 시간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이거 축구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밀어낼 힘이 없어 그래서 이 기독교 장노예 이 기독교 장노예를 가득 영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이 공동체는 성풍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풍의 일원으로서 크게 아멘에 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다 같이 아멘 18절 다시 띄워줘 봐요 왜 갑자기 줄여서 띄워주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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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고등이다 교회의 완성은 성령충만이다 따라서 봐요 교회의 시련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교회는 영적 원리를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마귀가 주인이 이 세상과 거대한 충돌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었니 교회는 거대한 시련과 눈물을 먹고 성장하는 게 교회 교회는 저절로 튀어지는 교회가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 대한 간증을 좀 했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 간증하면 나도 아프고 지금도 아파 나는 우리 교회의 성장 저렇게 했어도 어디 가서 이 교회를 자랑으로 내세워본 적이 없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핏값을 지불하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왔지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야 눈물이 교회의 시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만 있는 교회야 성령 충만한 교회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시련은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여 끊임없이 또 한 번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해보자 잊어버렸는지 보니까 나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신앙 고백이 있는 나로서 그래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주인 교회의 기초 교회의 완성 교회의 시련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따라서 봐요 교회의 축복 더 크게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뭘까 19절 18절 19절 띄워줘 봐요 18절 19절 18절하고 19절 해줘봐 그냥 저렇게만 해도 잘하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그에게 주님이 주는 게 있어 19절 19절 자 봐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자 봐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따라서 봐 천국 열쇠 이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자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가 아버지가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너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느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느니 누구에게 언제 너에게 성경적으로 대답해 누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다 같이 하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게도 있다고 믿으면 하메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다 같이 하메 퀴즈 천국은 열려있을까 잠겨있을까 에베베베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대답해 봐 천국이 열려있을까 잠겨있을까 열려있으면 열쇠를 주었겄냐 아니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 다시 물어볼게 천국은 열려있을까 잠겨있을까 잠겨있어 왜 돈으로 못 열도록 똑똑함으로 못 열도록 지식으로 못 열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열도록 딱 열리는 방식은 딱 하나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열쇠 가야 돼 착하다 의롭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 뻗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밤 착해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딱 하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라고 하늘 백성 만들라고 하늘 백성 천국이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땅에서는 믿음 지키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면 돼 이 땅에서 눈물을 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다시 교회의 축복은 뭐냐 천국이야 다 천국 백성이 모인 거야 다 같이 아메 자 다시 나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누구에게? 그렇지 그렇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천국은 열려있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예수 안에서만 열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딱 죽어서 갔는데 자기는 장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 가서 천국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딱 잡았더니 천국 수의실에서 누구요? 그러더래 이렇게 보니까 그날 당직이 바울이디야 그 누군데 그 천국 열어? 천국은 점수가 천점 돼야 되는데 천점 돼? 그랬더니 내가 교회 장로 얻어와서 그랬더니 일점 그러더라 천점 돼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20년에 썼고 그랬더니 일점 그러더라 내가 교회 차양운전을 30년에 썼고 그랬더니 삼점 그러더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점 그러더라 장로님이 자기 신앙생활한 거 딸딸 통틀어서 다 얘기해도 7점밖에 안 돼 천점 돼야 되는데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기가 죽어갖고 지옥으로 가다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수의실에 있는 바울한테 물어봐 그 바울님 예수님은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천점 하더니 문 열어주더니 내가 내 의의를 채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열려있지 이만희가 열 수 없어 안상홍이도 박태선이고 문선명이도 누구도 열 수 없어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이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야 그때 왜 갑자기 아멘이 쭈니까 불안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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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교회에 가서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예 성도님 예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 좀 절제를 해 마음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워낙 얘네들이 안 해서 자기가 한 거야 응 그렇다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는 별스럽게 해도 돼 그렇지만 함께 할 때는 약한 이들을 서로 배려하는 게 굉장히 지혜야 덕을 끼쳐야 돼 저분 때문에 내가 좀 늦어지고 있어도 빨리빨리 할 게 많아 그래서 천국은 열려있다 잠겨있다 근데 누구에게 열린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열린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통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구원 받았어 이런 인사 좀 받을 정도로 전도도 좀 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어질 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내가 완전히 전도는 못해도 한 세 명 정도는 교회에 내가 인도하리라 그냥 밥 사주고 초대했다가 그냥 안 와도 괜찮아 너무 등록까지 시키려고 할 거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세 명 정도는 내가 교회에 초대하리라 하는 분만 아멘 해봐 왜 저쪽 안 해 이제 이것을 증 확인하기 위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대박인데 내 주변에 이런 소원이 있어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 구원 받게 하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구원 받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누가 잘 사냐가 아니야 구원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지금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이건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가을에 새 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세 명 이상 전도해서 초대해서 교회는 등록하지 말라 그래 그것은 때가 되면 쌓이고 쌓이면 누군가 같아 왔다 가면 다 소용이 있어 아니 열 번 왔다 가면 다 구원 받겠지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코로나 마무리 되어 가면서 내가 세 명 정도는 교회로 인도하리라 이 결단이 이 축복의 예수를 내가 전하리라 하는 사람만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시작 손 안 드는 사람은 누구야 다시 나도 세 명 정도는 전도하리라 그러면 아멘 시작 다시 내가 해보면 포만 나는 세 명 정도는 전도하리라 다시 한 번 한 번 두 손 번쩍 높이 들고 크게 세 명 정도 전도하리라 그렇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전도여 영을 도하여 주옵사사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